딜레이가 좀 있어요. 실제 팬분들이 보시는 거는 10초 정도 차이가 나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룸메이트가 있는데 스페셜 게스트를 보셨거든요. 상호잖아요. 나상호 선수. 빨리 와. 안녕하세요. 오 임봉 황. 임봉 황 조인이네. 그가 왔네요. 황 2가 왔네요. 황 2. 이번엔 오늘 경기 아니냐는데. MBTI 뭐예요? 아 MBTI. 봐야 돼요. 같은 방을 써도. ESFJ. 형 E예요? 응. 왜요? 너 뭔데? 좀 외향적은 아니잖아요. 저는 ISFJ. ISFJ? 네. 잘 몰라요 그 특성을. 오늘 저녁 뭐 먹었어? 오늘 저녁. 여기 기리시마의 특산품 흑돼지를 먹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 들고 찍은 거 있거든요. 그거 먹었습니다. 서로 잠버릇 뭐예요? 둘 다 조용히 자는 거 같아요. 상호는 새벽에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볼 일 보고 물 내리는 소리로 룸메 깨우는 잠버릇 있어요. 정확하네요. 의자 형도 매번 깼습니다. 한 두 번 깼어요 그거 때문에. 왼쪽 볼 찌르고 오른쪽 눈 감기가 안 된다. 아... 아켰다. 초콜릿 넣고 세리머니 어떤? 의자 형 세리머니 있잖아요. 비밀입니다. 비밀이라고 있어요. 조용히 해라! 둘이 닮아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택이가 있나? 아 근데 진짜 근데 오늘 저 우연이 아닌 게 성룡이 형도 갑자기 이제 의자 형이랑 저를 보고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성룡이 형이 상호 컨디션 룩 시밀러라고 하더라고요. 성룡이 형이 상호 컨디션 좀 올려주려고 의자 형에서 슈퍼맨이 수원 뛰시던데 아 그거 들었어요. 아는 거 없으면 슈퍼맨이 승률 100%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저도 100%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노추요. 의자 오빠 오노추 오늘 노래 추천 아 여기서 또 세대 차이가 아 오늘 노래 추천 그 MZ세대 언어들 다 제가 의자 형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MZ란 왜 MZ래? 아 MZ야 거기서부터 일단 뭐 민모에 놓잖아. 바로 MZ 이러잖아. 다시 한 번 아샤츠가 뭔지 알아? 네? 아샤츠? 알죠. 뭔데? 그 아메리카 샤츠가 그래 아이스티 샤츠가인가? 아이스티 샤츠가 아이스티 샤츠가죠. 아메리카 샤츠가 그래! 그래 하고 있다. 저는 MZ세대 언어로 다 알고 있습니다. 형 서울 응원 거 아는 거 있어요? 어? 그 우리 둘 했잖아요. FC 서울의 승리를 맞아요. 형 이거 밤모 챔피언 모르죠? 밤모 챔피언 밤모 챔피언 너를 믿어 모르겠네. 제가 교육 시키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홍대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홍대 입구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홍대 밈? 밈? 홍대 밈? 홍대 밈? 밈? 밈이 뭡니까? 민다고? 아 그럼 발언하지 말라니까요. 아 진짜 장난친거지? 홍대 밈? 홍대 밈? 홍대 밈? 어려운 말 많이 들어요.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홍대 밈? 밈이 이제 유엔 같은 거를 밈이라고 하고 다 이제 그거를 게다가 하이뽀이라고요? 그거를 패러디해서 아 그냥 동문서답으로 그냥 하이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약간 상업 몰트컵 경기장 하는 거 어떻게 가야 될까요? 유진 씨의 하이뽀이요. 초창기 아이스크림 아니 임봄이도 이런 거 잘 몰랐어요. 이런 거 잘 모르잖아. 아는 척도 요즘 듣는 노래요? 유진 씨 하이뽀이요. 무슨 무슨 시력 좋으신가요? 유진 씨 하이뽀이요. 너 싫어하는 음식 있어? 유진 씨 하이뽀이요. 아, 진짜 재미없다. 쓸 때 안 쓸 때를 구분해서 쓰라고. 쓸 때였으면, 아니 지금 쓸 때였어요. 지금 11시 20분. 곧 있으면 이제, 안 자면 이제 혼나거든요. 왜 마무리 빌드업 들어가나요? 너만 시간이 많이 됐다. 너가 잘하는 빌드업 해야지. 700이 뭐예요? 근데 아까도 누가 700이 뭐 너무 물어봤어. 700대 저 모델랑은 아니예요? 지금 그게 진짜 재미없다. 진짜로 재미없다. 아, 700이 귀여워. 아, 얘 또 하나 되어갑니다. 대단하다. 아, 나상훈 선수 뒤발라 닮았어. 이번 잠시. 이야. 이렇게 찾아주셔서. 체리피스가 이건가요? 체리피스인가요? 아, 이게 루피피스인가? 나 좀 많이 쳐주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일단은. 이렇게 늦게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또 선수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개막자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우리 사람한테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정말 서울 남은 축구 재미있는 축구가 선택을 할 테니까요. 빨리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며칠이죠? 2월 25일 4시 반 상하 월드컵 경기장에서 뵙겠습니다. 원래 마지막 인사하면서 캡처 타임 가거든요. 뭘로 해야 돼? 약간 귀여운. 팬분들이 원하시는, 볼하트 엄청 원하시는. 볼하트 원하시는. 또 이야기가 하기 싫어지네요. 우리 둘이 하트하면 돼요. 아니 볼하트 모르냐고. 이렇게 옛날 방식, 옛날처럼. 아니 볼하트 몰라요? 볼하트? 볼에 하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피스요? 아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